네 안녕하세요. 집수리 다린입니다. 명절을 앞두고 주말인데요. 명절 잘 보내시고 내일 주말도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고요. 오늘 오랜만에 까대기 작업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좀 많이 지금 아프네요. 힘들고 그래도 하루 거람땐 일을 한 것 같고 뿌듯합니다. 그럼 오늘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노래 한 번 불러드리도록 하고 오늘 작업한 거는 이후에 영상 편집해서 업로드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노래를 뭘 부를까 하다가 그냥 부르고 싶은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노래는 그런 의미는 없고요. 한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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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라서 한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제 목이 멀쩡한가? 아직 제 목이 멀쩡한가 테스트 해보려고 한 번 불러봤고요. 목이 많이 갔네요. 옛날 같지 않고. 아무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. 저는 내일 하루 오전에 벌초를 하고. 오후에는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. 오랜만에 가정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일이 들어오면 현장적으로 나갈 것이고요. 이제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. 동대도 잘 보내시고.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G3 달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